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때로는 체벌도 가해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아이들한테 훈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변기 덮게 올리고 소변누라 그거 생각할 때는 딱 들으면 한 번도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얘들이 인간이 아닌가 백번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덮기를 올리고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안 그렇고 항상 무듭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말 밖에 나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양말을 똑바로 펴서 세탁기에 집어넣어라 똑바로 편 적이 없어요 그냥 벗겨진 대로 그냥 넣으면 다행히 지켜도 안 넣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훈육을 했지만은 잘 이렇게 안 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 변했다 대답은 잘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면 대답은 네 대답을 해요 네 그런데 네 라고 대답을 하지만은 바뀌지 않는 거죠 네 라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지는 않아요 덜 맞아서 그럴까요? 제가 깨닫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 듣기는 하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듣긴 듣습니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말 있을 때 네 하면서 아빠가 했던 말이 쏙 나가는 거예요 네 하면서 그래서 제대로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훈계했던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죠 결국 듣긴 들었는데 귀로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였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어요 하나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예배 때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나가면서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보금의 말씀을 씨로 비유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금의 말씀은 씨앗이고 그 씨앗은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보금의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보금의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보금의 씨앗이 심겨진 밭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이죠 그것이 길가냐 돌밭이냐 갈기 떨기 가시 떨기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좋은 밭에 떨어졌느냐 아무리 좋은 씨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어떠한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떨기 떨어지면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떨어지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 듣는 것을 통해서 떨어집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딱 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밭에 잘 심길 수도 있고 듣는 태도가 불량하면 잘 안 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영국의 삶이 아주 달리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든지 여전히 영국적으로 빈삐한 삶을 살든지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 듣는 것 하나가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좀 더 강조하고 더 볼 수 있어요 지난주는 마음밭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들을 것인가 지난주는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등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은 뭐예요 등경 위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요? 비치기 위해서 등불 자체가 빛춤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보이는 등경 위에다 둬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등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엔 모든 것이 다 어둠입니다 이 세상도 어둠이었고요 우리 인생조차도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그 전 비포 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그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어떤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에요 자아들도 경험하고요 회의도 경험하고 허무함도 경험하면서 심지어는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그 미궁에 빠지고 있었어요 바로 어둠이죠 어둠 뭔가 영원한 어떤 진리로 비견될 만한 어떤 그런 내 삶에 확실한 목표도 없이 그저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인생의 그 지침 곤비안 그 광야에서 쓰러졌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 세상도 어둠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갈수록 악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질 걸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죄가 더 가득할 거예요 이 세상 크리스찬의 신앙의 사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어둠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밝혀주시고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둠 걱정, 근심 어둠, 그 두려움 그 무엇으로 그것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소망이 그 어둠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만이 우리에게 빛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됨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이 빛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나만 빛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의 영혼들 여러분 어둠 가운데의 영혼들 보이십니까 예수를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서 해배고 있는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저는 너무나 잘 보여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 뭔가 험한가를 쫓고 있는 그 인생들의 피폐함을 저는 보인단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비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춰야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성령의 강력하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를 밝히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보이신 바닷기 때문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것이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준 것처럼 너도 구원의 빛을 내 이웃에게 세상에게 비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 추상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철학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인 능력과 분명한 미래의 소망을 이루어진 거예요 결코 사념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예수 믿기 어렵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체로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이 강해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거짓이 좀 강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나이 든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냐 병상에서 이제 인생의 그 의기 가운데서는 마음이 좀 열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전에 사회에 갔던 교회에 여집사가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그 시아버지이신 분이요 85세 그 시아버지로 해서 얼마나 어떤 기도인지 몰라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었어요 몇십 년 기도했겠죠 더구나 이 85세 할아버지는 불교신자입니다 나이도 많지 불교신자지 또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거짓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그 늙음아 가운데서 사업도 안 되고 자식들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어주고 인생의 회의에 빠진 거예요 허물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아버지 교회 가셔서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한 마디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래 가보자 하고 갔는데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뭔가 이분이 좀 실수한 거죠 가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새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러 와서 1주, 2주, 3주, 4주 교육받으면서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시다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85세 어른이 두 달 만에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밤새로 늦게까지 막 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더니 신방을 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건 밑줄 다 참아졌어요 신방을 하자마자 다 물어보고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아 됐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신방인지 성경 공부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자기 사업 성공하는 거 자기 자식들 내 뜻대로 잘 되는 거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된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내 욕심이 그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평안해지고 내 남은 인생 어찌하든지 예수님도 알고 그분 뜻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85세는 그 노인이 예수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빛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번 불교신절 하겠죠 제가 2차 신방 갔습니다 2차 신방 와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집안에 불교 강의는 모든 물건들을 다 차에 태워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불교도 제도를 빌려면 돈이 들더라고요 액자 이거 100만 원짜리 있고 달마대사 이거 비싸더라고요 부족도 비싸고 부족, 액자 거기에 또 불교도 제사드릴 때 그릇이 따로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들 다 뒤주 같은데 다 모셔놨더라고요 싸그리다 모아져 다 태워요 이제 주님만을 섬기고 싶었어 이제 예수님만을 섬기고 싶었어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 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예수가 빛으로 찾아오자 그 인생은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빛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깊이 풍성히 비춰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인으로 추구합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자, 이 예수의 빛 이 복음의 빛은 처음부터 비춰진 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숨겨졌다가 하나의 때가 되어서 비로소 나타난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있습니다 22절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이다 다소 뜻이 좀 모호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해 읽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 중요한 진리가 잠깐 은폐되었다가 잠깐 숨겨졌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드러났다는 뜻이죠 결국은 나타내물 목적으로 했지만 잠깐 숨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잠깐 숨겨졌지만 이제 온 천하의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비밀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면 많은 책을 사도 바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많은 책을 쓰면서 그가 쓰는 서신의 특징들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정 단어를 되게 즐겨 사용한다는 것 특정 단어 그 중에 하나가 은혜 은혜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은혜의 복음 나의 나댄 것은 주의 은혜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사도로 불린 만큼 은혜를 많이 써요 또 하나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의 비밀 비밀 영어로 미스터리 비밀이에요 비밀 저는 언젠가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은 이 비밀한 단어를 많이 썼을까라는 것을 묵상해서는 있었어요 왜 왜 이 비밀 미스터리를 많이 썼을까 이해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에 있어서 이인자라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걸 인정하지 못할 만큼 탁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지식 율법 지식 율법 훈련은 그 누구를 못지않게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신 그 구원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은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비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한다는 그 의의 도를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랐던 거죠 비로소 다미세 도상에서 3일 동안 눈이 멀면서 금식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선겼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몰랐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왜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잡아 가뒀을까 너무나 내 인생이 한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그 비밀을 빨리 알지 못했던가 왜 그 비밀을 빨리 깨닫지 못했던가 그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 가운데 좀 나이가 연세가 돼서 예수 믿은 분 계시죠 그분들 고백이 뭡니까 아 좀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우리 예수님 만나서는 좋았을까 고백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몰랐을까 비밀이 비밀 사도바울은 그 비밀 내신 예수 그리스를 알고 나서든 야 내 남은 인생은 하나를 위해서 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밖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를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의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가 분명히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일장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 때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 살펴봤을 때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세기 전까지만 해도요 많은 사람이 이걸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히 예배 드리면서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피와 땀이 쌓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밝혀진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심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 복음이 성경에 분명히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더 풍성히 깨닫고 또한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제 비밀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제 환하게 비춰진 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비춰졌습니다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밝히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어떤 문의신지 그 복음이 어떤 뜻인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조차 더 깨달음을 밝히 알게 되었어요 자 그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리라 자 그전까지 숨겨졌다가 이제는 온전히 등불처럼 드러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에요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주의해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건속을 받거나 쉽게 쏘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은 한 주간 내내 계속해서 묵상될 말씀입니다 제가 젊은 때 청년때 가졌던 습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다 받아 적었습니다 적고 나서 한 주간 동안 그 받아 적은 수첩을 가지고 계속 읽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읽고요 그 다음에 사람 만나다가 조금 상대방이 늦게 오면 또 읽고요 화장실에도 읽었습니다 근데 읽음을 읽을 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읽음을 읽을 수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주의할 때 하나님께서 영웅적 풍성함을 주신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의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영웅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함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린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애쓰는 사람은 영웅적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의하지 않으면 영웅적으로 결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빈익분 부익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영웅만 뿐만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분 이것은 영웅적인 영웅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더 풍성함이 이르러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정함을 통해서 더 풍성함이 이르러요 더 풍성해져요 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더 가난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해서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영웅적 풍성함이 더욱더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단순히 교양으로 어떤 한 교훈으로 생각하고 쉽게 듣고 지나쳐지는 사람은 열미를 못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정하면서 영적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받으셔야 돼요 저희 막내가 요즘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평소에는 잘 못한다는 뜻인데 하나에 빠진 게 있어요 중독이 빠져요 중독 하나에 중독됐어요 무슨 중독이냐 필사 중독 빠져요 필사 중독 필사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쓰는 것 쓰는 것에 빠졌어요 여덟 살짜리인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가 너무 좋아요 밥 먹자고 내가 밥 먹을 텐데 빨리 내려와 그런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뭐하고 있어? 밥 먹어야지 보니까 뭔가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냐? 그러니까 성경 쓰고 있어요 빨리 내려와서 밥 먹자고 조금만 더 쓰고 내려갈게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쉬어야 되잖아요 아빠 밥 다 먹었으니까 올라가서 또 성경 쓸게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성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신대로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옳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그런단 말이죠 애가 필사에 빠져가지고 성경 쓸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성경 쓸 거 이렇게 좋냐? 아빠 성경 쓸 거 너무 좋아하지 계속 써요 형들은 지금 막 다른 거 유튜브 열어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옆에서 유튜브 소리 들으면서 막 성경 써 뭐가 들어갔습니까? 말씀의 빛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한테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애가 변한 거죠 그럼 형들은 지금 유튜브 보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도 신경 안 써요 개인적으로도 말씀 써야지 말씀 여러분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해요 자 그렇게 우리 막내가 말씀을 잘 쓰고 나서 이제 가정재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정재배를 드려요 근데 그날 말씀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가 가정을 딱 드리는데 아 눈빛이 다른 거예요 이 친구가 예배를 딱 드리면서 제가 항상 예배 때 큐티 말씀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고 반드시 확인해 봅니다 아 확인해 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해놓고 다 잊어버리니까 애들이 확인을 반드시 제가 해요 확인을 딱 하다 보면 진짜 아니라 다를까 뭘 들었는지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첫째 둘째도 약간 모호하게 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셋째 둘째들한테 제가 야 아빠가 무슨 설교 했지? 유학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8살짜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람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너무 저랑 안에 눈이 뚜악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친구가 말씀을 필사해서 그런지 눈에 총기가 딱 보이더라고요 보이잖아요 총기가 그런데 너무나 떠박떠박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야 진짜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저런 영적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며칠 전에 이래요 지난주에 떠박떠박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빛이 들어갈 때 여러분과는 영적 지혜와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영적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요 영적 풍성함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말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총명이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막내의 관심을 가지고 이야 찾아볼 텐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형하고 싸워서 저한테 맞았어요 똑같은 애예요 평범한 애인데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달라졌다는 것이 애가 원래 그런 좋은 대단한 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제도 형하고 막 싸워서 저한테 맞았어요 그 평범한 아이야 가운데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이 우리한테 풍성히 가하고 영적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게 말씀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 삶은 풍성해지고 기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태도한테는 중요해요 어떻게 말씀을 대할 것인가 그 말씀의 태도를 따라서 우리 영적인 삶의 질이 영적인 삶의 그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아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은 목사로서 안타까운 성들 반응은 안타까운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이겁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청년 때, 중1학교 때 얼마 전까지 집사받을 때까지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있냐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제탕, 3탕, 4탕, 5탕까지만 사는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주셨던 그 은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때 좋았지 그때 은혜 받았지 그때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지금도 제탕, 3탕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그런데요 그 은혜는요 얼마 못 가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로 살아야죠 왜 어제 은혜로 삽니까 오늘 주신 은혜로 살아야죠 우리가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은 오늘의 은혜로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오늘의 은혜로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십 년 가운데 들어와서 오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오늘의 은혜로 삽시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은혜로 삽시다 제탕, 3탕 하지 맙시다 제탕, 3탕 하지 마세요 오늘의 은혜 주셔요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 태도가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것이 내게 오늘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서 그 말씀을 묵성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영국된 그 풍성함으로 벅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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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